가시나 가시나 우와 삼미언니 진짜 예쁘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거지? 나도 삼미언니처럼 되고 싶어 삼미언니처럼 되고 싶니? 삼미? 누구세요? 나야 나 당신은 혹시 똥? 아니야 이건 겉모습만 그런거고 나는 너를 삼미언니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별로 그렇게 안보이는데 너 삼미언니처럼 되기 싫어? 아니야 되고 싶어요 되고 싶지? 그럼 조용히 하고 따라와 뭔가 불안한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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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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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돌토끼씨, 노래해보세요. 네. 산토끼, 토끼야, 어디를 가느냐. 자, 됐어요, 됐어요. 춤춰보세요. 네. 동두장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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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두장자. 21번 탈락. 결국 토끼는 아이돌이 되지 못했다는 슬픈 이야기였습니다. 끝.